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최근에 계속 역률 콘덴서 계속 했었죠 역률을 그럼 왜 개선해야 되느냐 몇 퍼센트까지 유지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돈 얘기에요 돈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전 기본 공급 약관을 보시면은 41조에 지상 역률을 90% 이상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콘덴서를 개개 사용 설비별로 설치하였라 이거죠 이거 개별 전자접촉기가 붙으면 이 콘덴서가 붙어서 역률이 개선되고 전자접촉기가 떨어지면 역률도 꺼지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전자접촉기가 꺼진 상태에서 콘덴서가 붙어있으면 또 진상 역률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개별로 이렇게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안 했을 땐 어떻게 되느냐 43조를 보시면은 지상 역률 90% 미달하는 경우에 60%까지 1%당 0.2%를 추가한대요 기본 요금에 1%당 0.2%를 추가하고 90에서 95까지는 1%당 0.2%를 감액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0%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91%가 됐어요 역률이 그러면은 1%당 0.2니까 0.2%의 기본 요금을 깎아주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88이 됐다 그러면 1%가 0.2니까 0.4%를 더 돈을 내야죠 기본 요금 그래서 고지서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지침 사용량이란 계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사용량이 이제 48,219kWh 에요 그 다음에 무효전력이 5,414kWh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유효전력이잖아요 48,219kWh 에요 여기가 그쵸 그리고 5,414kWh가 무효전력이죠 그러면은 이 역률이라는 것은 이게 피상전력이라 그러나요 피상전력 분의 코사인세타 니까 피상전력 분의 유효전력 그쵸 유효전력량 그럼 요 피상전력량을 한번 구해 볼게요 피상전력량은 요거 유효의 제곱 더하기 무효의 제곱의 루트죠 계산해보면 48,219의 제곱 얼마 나옵니까 2,3,2,5,0,7,1,9,6,1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5,4,1,4의 제곱 그러면 2,9,3,1,1,3,9,6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 더해보면 더하기 2,3,2,5,0,7,1,9,6,1 요게 나오죠 요거의 루트잖아요 루트면은 48,5,2,2 나오죠 .9,8,8 니까 48,5,2에요 이게 피상전력량이 48,5,2,2에요 그러면은 역률은 이 코스나시세타 잖아요 그러면은 48,2,1,9 나누기 48,5,2이죠 48,2,1,9 나누기 48,5,2,2 하면은 0.9937이죠 그래서 이게 99%가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99% 나오니까 90%에서 95%까지는 깎아줘요 96이나 97, 98, 99은 똑같습니다 95%니까 5%가 올라가 더 좋죠 95까지 그러면은 0.2 곱하기 5하니까 1%를 깎아준거에요 기본요금의 1%를 깎아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95까지 1%를 깎아주잖아요 그러니까 95까지는 맞춰야 돼요 90까지 하려니까 90까지 맞춰줘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기왕이면 95까지 맞춰서 할인을 전체 다 받을 수 있도록 고지서를 한번 보세요 뭐 이거 맨날 전기요금 이거 뭐 공공요금이라고 보지도 않고 그냥 돈만 내는 경우 있는데 요런 것도 한번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관리자 월급받고 하는 일이 이런 거 아닙니까 반대로 89,88,88 나왔으면은 0.2%니까 1%당 그럼 0.4%를 더 내겠죠 금액은 해봐야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월급받고 일하니까 요런걸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명률은 95%까지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